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윤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윤사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린 그 고객과의 인터뷰 영상 너무나 손이 심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 앞으로의 비전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 고객분의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리가 좀 기술력의 부족이죠 인터뷰를 괜히 한다고 하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그 시간을 내서 인터뷰하는 것까지 굉장히 허락을 받고 또 찾아가서 투썸에서 기다리고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쉽지는 않았었는데 하여튼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분께서 앞으로 이렇게 쾌해놓은 일들을 하실 때 정말로 좋은 무선 마이크로 무선 마이크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인터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일반적으로 판서 스타일로 강의하거나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아이폰을 사용해서 실황으로 녹화를 하고 영상을 찍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비를 쓴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문제들도 생기긴 하는데 아마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유튜버 분들도 다 동일하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분의 투자 비자 관련해서 DA 비자 허가 받으신 분의 인터뷰도 땄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소리가 잘 들리긴 하는데 그 경우에도 정말 편집을 좀 잘해서 그 저 채널에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양질의 화면과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자는 이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는 올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F299에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차이도 출입국마다 다르고 1345에서도 다르고 정책본부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정말로 지금 D5부터 D9 비자 가지고 계신 분 또 E1 비자에서 E7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미리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는 그 방향들 정말로 철저하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제가 F299의 배우자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영주자격인 F5.1 비자를 신청을 할 때 GNI 2배 소득이거든요 GNI 2배 소득을 마치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필요합니다 부부 합산에서 하는 소득이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8200, 8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GNI 2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는 F5.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 구독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7200명은 넘었고요 이제 곧 8000명입니다 여러분들 지인분들에게도 좀 많이 부탁을 드려서 빨리 8000명 그리고 제가 목표로 오래 삼고 있는 10,000명 넘을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죠? 5분 가까이를 다른 얘기를 했었네요 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은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상을 어느 순간에 2020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년인지 2022년인지 정확히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원래 여기에 F3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F3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E1 비자부터 지금 D9까지 포함됐잖아요 예 그래서 D1 예술흥행 근데 솔직히 예술흥행은 거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취업비자가 아니게 되면 거의 힘든데 우선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재, 종교, 주재, 그리고 기업투자부터 무역경영 D9 비자까지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E1 교수비자부터 E7, 1, 2, 3, 4 다 가능하구요 그래서 E7, 4, 또 E7, 2, E7, 3, F2, 7, F2, 7, F2, 7으로 변경할 수 없는 이 비자 직군들이 신청할 수 있는 머치업트코아잉 비자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거주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자 그리고 E6는 예술흥행은 E61과 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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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포츠 쪽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예술 쪽만 가능하다는 점 여기에서 이전에는 F3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F1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F3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참 희한하죠 F1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F1은 본국 호우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디요? 국내 출생한 대만 화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F1은 대만 화교만 가능하다 결국은 이런 얘기는 뭐냐면 F1, F2, 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이전에 이분들이 여기서 말한 대상자예요 대상자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F2, 99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원래 이 사람들의 배우자는 F3 비자였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F2, 99 비자 변경하면서 F1, 12로 비자를 변경했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 F1, 12가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잖아요 이 미성년 자녀가 더 이상은 F2, 99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메인 키입니다 왜? 왜?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만 화교 그리고 F3도 F2, 99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나와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기 체류 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게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여기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F3를 뺀 대신에 이 사람들의 배우자는 솔직히 F3 비자잖아요 그런데 F3를 여기다 넣지 않고 단서 규정으로 상기 체류 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그러면 F3 비자잖아요 F3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사람 여기로 합법 체류 체류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단기 사증 C3 비자가 일반적이고 G1, H1으로는 변경이 안 된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이분도 안 되고 출국 기간 유예 이것도 안 된다 결국은 뭐냐면 합법 체류 중이어야 된다 왜? 이게 지금 비자 변경이잖아요 비자 변경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F99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게 메인입니다 자 이거를 종합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체류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F299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류자가 있잖아요 주체류자가 F299으로 비자를 변경을 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동반 가족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체류자가 F299 비자로 변경할 때 동반 체류자 F3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F299로 같이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그래서 만약에 주체류자가 혼자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동반 가족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는 F299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대상자의 F3 비자 자체가 없고 F1 방문동고로 있는 사람들은 되면 확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혼자 주체류자가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자 이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대만 확역 아니신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미 F299 비자로 변경하신 분은 방법이 없어요 가족들이 지금 F3에서 F1으로 변경하기 전이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동반 같이 신청해야 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F299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비자인코레장애인닷컴 생명사 사무실에 한번 연락을 주세요 본인 스스로가 F299 비자 변경하면 더 이상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F299으로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가족과 본인은 이제 주체류자입니다 주체류자가 함께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 이 준비가 없이 본인만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이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조차 누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류자가 일반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비자 그리고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F299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배우자가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뭘까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입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EPS로 들어온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 근로자들이 E74 비자로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E9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본국에서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그래서 한국에 2년만 있어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한국 근로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근데 배우자는 지금까지 한국어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없었어요 왜? 밖에 나가서 실제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할 수 있는 비자도 아닌 F3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말에 커뮤니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같은 국가에서 오신 분들하고 만나서 커뮤니티로 활동을 하거나 그거 이외에는 솔직히 한국어를 구체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낮습니다 인식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준비하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고 사전평가를 해야 되고 0단계 15시간부터 시작해서 1단계 100시간씩 5단계 이소까지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 3년 이상을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F299로 그래서 혼자 그냥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F299은 같은 제조업이면 아니면 같은 IT 기업이면 같은 E2 원어민 분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취업의 자유 출입국관리법 시행위 23조에 따라서 이제 구직의 자유 취업활동의 자유 특별한 일을 제외하거든요 다만 F299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들 전문 영역에 대한 일들도 단순 노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F299 비자를 변경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배우자의 비자를 변경하려고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이라면 배우자 한국에 초청하잖아 E7-4나 초청해서 정말로 어차피 E7-4에서 5년 정도 있어야 F299 비자 변경하잖아요 초청을 하게 되면 그 5년 기간 동안 배우자는 뭘 해야 되느냐 사회통화 프로그램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천안에 알고 있는 동생 있어요 네팔 친구인데 초청기 때 E7-4 비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그 회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그 친구도 F299 비자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를 정말로 준비해라 정말로 준비해라 한 3년 넘었거든요 예 거기다 준비 돼갑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솔직히 소득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아내도 이제 이 친구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단순 너무 그렇게 되면 영주권 하는 데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회사로 옮기고 싶고 다른 회사 가고 싶고 그래서 F299 비자 변경하는 순간 배우자는 F3나 또는 F1에서 더 이상 변경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는 거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더라도 이번에 1분기 이제 4월 달에 두 번째 주에 발표가 되면 배우자를 초청하잖아요 초청하게 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배우자는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할 수 있게끔 여권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천만 원에 대한 3천만 원에 대한 이제 자산 여권을 구비를 해야 돼요 근데 3천만 원은 솔직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는 예금이나 적금에 나와 있는 것 6개월 이상만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에 하나입니다 요거 예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 그리고 E7-4 같이 이제 근무처 변경을 할 때 반드시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E7-4 또 E7-3도 일반적이고 또 E7-2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E7-4는 100%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전년도 소득이 GNI의 1.5배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2021년도 GNI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천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E7-4로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2022년이죠 6월달 정도에 2022년도 확장된 GNI가 발표되는데 솔직히 그때쯤 되면 42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1.5배 되면 상당히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게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면 올해 6월까지 반드시 가족하고 같이 F299 비자를 신청하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배우자가 F299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본인만 F299 비자 변경하고 배우자 미성년 잔여는 F1 비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F299 비자를 E7-4, E7-1, E2, E1 이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또 투자비자인 D89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F299 비자를 변경하기 이전에 먼저 미의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게 좋다 첫 번째 왜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라 초청해서 우선 F3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두 번째 배우자가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까지 이수할 수 있게끔 옆에서 열심히 좀 도와줘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시간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제가 20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F299 비자를 설명하면서 뭔가 이게 맞지 않고 뭔가 어설페던 그 부분의 마침표를 최종적으로 오늘 찍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F299에 관련돼서 특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 시간에 걸쳐서 아마 강의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배우자가 배우자하고 같이 영유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F299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F299 비자를 받게 하려면 제가 설명드린 그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실 거를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정말로 아내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충분히 본인 혼자 F299 비자 변경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영유권을 준비하는 최종 목표에 조금 더 빨리 또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F299 비자를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체류자 D1, D5부터 D9 그리고 E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는 분의 배우자가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석하게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는 그 내내 이 방법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항상 디자인코리아장인닷컴 환경사에게 010-6383-3078로 문의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인원이 좀 잘 늘어나지 않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셔가지고 7,250명까지 올라갔네요 동영상은 333개 대한민국에서 이민이나 비자 쪽 관련해서 저보다 동영상이 많은 채널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시간을 많이 들여 설명하는 채널도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빨리 8,000명 만들고 싶고요 올해 1만 명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굉장히 큰 힘이 좀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큰 힘을 주시고 응원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국 이민분야조가 굉장히 빨리 빨리 변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인들께 또 여러분 친구에게 저 유튜브 채널 좀 구독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벌써 25분이나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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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